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 입니다 쉬운 패턴의 힘 23번째 시간이구요 did you know 라는 표현을 배워 볼 건데요 did you know 는요 굉장히 특이한게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의 좋은 표현이 되죠 너 알고 있었어? did you know? 너 이런거 알고 있었어? 자 이렇게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보통 너 있잖아 하고 말을 꺼낼 때 넣는 표현 있잖아요 이 영어로는 보통 you know what 이렇게 말합니다 you know what? 너 왔으라니? 자 그런데 did you know? 알고 있었어? 라는 표현도 비슷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did you know 다음에 뭐가 온다고 생각하면요 did you know what? did you know that? 혹은 did you know him? did you know everything? 너 모든걸 알고 있었어? 자 이렇게 여러가지를 넣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표현이 되겠네요